아.. 좋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영동게장에서 주문한 여기는 여수인데 식당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배달이 되길래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메뉴는 모둠국게장, 양념국게장 정식시켰는데 반찬도 오고 된장국도 오고 또 보면 쏙게장, 새우장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일단 양념게장 위주로 세팅해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버터날치알밥이고 땡마도 준비해놨고요 아니.. 제가 집에서 게장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원래 여수는 돌게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토게장 먼저 한번 마셔볼게요 토게장 살 조그만한 아이도 내장이 다 이렇게 올려서 밥이 너무 맛있게 됐는데? 땡마랑도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꽃게장까지 다 먹어보고 제가 원래 추천했던 여수의 게장집들 있잖아요 거기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번에는 꽃게장은 맛있어! 이번에는 이 꽃게장을 확실히 돌게랑 꽃게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살이 뭔가 좀 더 선뜻하고 달달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꽃게장은 여수에서는 꽃돌게장 1번가 거기를 추천하거든요 거기가 진짜 맛있고 돌게장 같은 경우는 싱싱게장 말 거기를 추천해요 진짜 그 두 군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고 여기도 맛은 있네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새우장?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거 문어랑 있었거든요? 이거 왠지 땡마랑 엄청 잘 어울릴 거 같아 이건 약간 짭짤하게 진짜 딱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장 맛들? 딱 맛있게 짭짤한? 이렇게 땡마랑 올려서 뒤에 밥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많이 담아져 왔었는데 밥을 더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게장을 즐기진 않아서 또 시켜 먹을 거 같진 않거든요? 진짜 먹고 싶으면 꽃도게장 가거나 싱싱게장 가서 먹으면 되니까 너무 궁금했어! 집에서 게장 시켜먹으면 어떻게 올까? 하고 이번에는 게딱지에다가 비빔밥 고소한 내장 맛! 이번에는 양념게장 이렇게 올려서 양념게장이 살이 더 실한 느낌인데? 여기 아까 흰밥도 있거든요 뭔가 싶은데 엄청 크죠? 약간 꼬막 맛 나면서 되게 맛있는데 이거? 새우장도 까볼까요? 이거는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올린 다음에 새우장 맛있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마저 깔게요 여러분 이렇게 버터밥에다가 새우장하고 땡마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새우가 너무 쫀득쫀득하고 새우살이 달다고 해야 되나? 이제 빨리 와구와구 먹겠습니다 밥은 여기다 그냥 넣어버려야겠어 새우살이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 이 집은 꽃게장보다 돌게장을 더 잘하는 거 같긴 하다 꽃게장은 진짜 꽃 돌게장 따라올 데가 없는 거 같아 아, 버터밥은 진짜 너무 맛있다 버터밥에 땡마맛 올려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전복장도 있는데 아,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할 말 있거든요 TMI 오늘은 아예 적어왔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40대가 20대에게 하는 조언들이라는 글귀를 보고 저도 이제 곧 40이니까 아, 이건 진짜 맞다, 맞아 싶은 그런 문구들이 있어가지고 쫙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땡 먼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에 중독되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 과정과 성취 속에서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은 훗날 너의 남다른 스펙이 될 것이다 라는 문구였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해라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유가 뭐냐고 물을 거면 그냥 이 글을 읽지 마라 이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이 너를 비난해도 너는 너를 격려해라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것이 자책과 자격지심이다 이렇게 한 1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는 꼭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자마자 엄청 부드럽네 완전 제대로 비볐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맛있어? 양념이 되게 맛있나봐 이거 뭐야 이 양념의 땡그마가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맛있게 맛있나봐 너무 맛있게 맛있나봐 너무 맛있게 맛있나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요 저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대충 정리 좀 하고 후식 가지고 왔거든요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베테랑 칼국수의 콩물 그리고 얘는 저희 엄마가 담궈주신 겉절이 그리고 이거는 아까 거기서 온 그 쌀밥 남은 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서리태 콩물도 같이 주문했거든요 진짜 걸쭉해요 여러분 얘도 맛을 한번 보려고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이노몰 키토 알룰로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식단 관리하는 영상 어딘가에서도 소개한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음료 같은 거 먹을 때는 이걸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음~~ 구수하네 좀 더 넣어야겠는데? 저희 여수에서는 설탕 넣어 먹거든요 여러분? 소금하고 설탕 오 대박! 너무 구소해 얘보다 이 하얀 콩물이 훨씬 구소하네요 얘는 구수하고 얘는 너무 고소고소 완전 고소고소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아! 이 면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마포식품의 생 메밀맛 국수 삶은 거고요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아 이거 하얀색이 훨씬 고소하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서리태가 더 고소할 거 같잖아요 약간 맛 차이가 있어 완전 고소고소 진짜 대박! 아 진짜 맛있다 겉절이를 이렇게 올려서 자아~~ 겉절이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먹어야 맛있는 거 알죠? 잠시만요 너무 말없이 먹고만 있었네 맛있어요 너무 김치랑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콩물이 다 그게 그거겠지 하지만 진짜 맛있는 데는 되게 고소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시켜먹었던 곳 있는데 거기도 되게 맛있었고 어디였더라? 메르미.. 아무튼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도 되게 고소했고 이번에 시킨 여기도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냥 막.. 콩물을 그냥 계속 마시고 싶을 정도로 생일치나 콩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여기는 최고입니다 더 먹고 싶은데 면을 좀 더 삶아 놓긴 했는데 ㅎㅎㅎㅎㅎ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완전 계속 먹고 싶은데 저는 또 내일 맛있는 걸로 다시 올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채민당의 뚱 다쿠아즈랑 뚱 마카롱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까지 일단 저 오늘 이것저것 릴레이로 좀 많이 먹을 예정이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어저께 영상 찍었잖아요 영상 찍는 내내 업로드 잘 안 되고 막 뭐가 계속 오류 나고 뭐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뜨고 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 중간중간 확인하고 막 유튜브 고객센터랑 채팅하고 하느라고 어저께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걸 오늘 좀 해소해야겠어요 오늘 저만의 힐링타임을 가질 거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말리지 마..ㅎㅎㅎㅎㅎ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을 거야 오늘은 배부를 때까지 먹을 거예요 얘는 라즈베리 레밍턴 많이 안 달고 쫀득쫀득 맛있는 다쿠아즈를 초콜릿이 감싸고 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 되게 뚱뚱하잖아요 뚱 다쿠아즈인데 개당 3,000원이었고 마카롱은 개당 전부 2,500원이었거든요 적당한 단맛에 쫀득쫀득한 다쿠아즈고 빵에 곧에 제가 약간 초코 아작아작 씹히는 거 좋아하는 거 알죠 여러분? 출발이 너무 좋아서 오늘 진짜 얘는 솔티카라멜 같아요 3,000원 진짜 뚱뚱하거든요 여러분 어떡해 저 개인적으로 빵 같은 식감의 다쿠아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쫀득하면서 겉에 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빵 같은데 뭔가 쫀득하고 고치의 모랭크키처럼 맛있게 돼있어요 그리고 필름이 너무 맛있어 진짜 솔티카라멜 막 짭짤하면서 달달하면서 제 디저트 맛집에 추가 마카롱까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요 얘는 로투스 다쿠아즐 로투스 맛! 어떡해.. 이렇게 맛있어? 무조건 꽁꽁 얼먹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얘는 초코나무숲 아시겠죠? 되게 진한 녹차 초코맛이 나요 근데 확실히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 그 세 가지가 너무 맛있었어 이것도 맛있어요 딸기맛까지 원래 5종인데 제가 지금 딸기맛은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딸기맛은 나중에 먹어보고 제가 딸기맛이 나요 그러면 마카롱을 한 번 먹어볼게요 얘는 황치즈 마카롱 2,500원 턱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엄청 커, 진짜 두꺼워요 되게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황치즈 맛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맛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이거 황치즈 맛은 약간 황치즈의 짭조름함이 있긴 한데 너무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신희룡하고 아주 비슷한데 신희룡은 좀 더 담백하고 여기는 짭조름함 얘는 크렘브릴레 좀 맛있는 크렘브릴레 맛이에요 아 그.. 2,500원이라고 이게? 여기는 제 마카롱 맛집에 추가할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얘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솔티카라멜 어떡해 미안하다 얼굴 망쳐버려서 누구나 아는 솔티카라멜 맛 맛있어 되게 오랜만에 뚱카롱 먹거든요 요즘에 왜 박수 치는 거랑 쌍따봉 안 날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바닐라 같아요 제가 이름 안 써놨네요 바닐라 딱 깔끔한 바닐라 맛 딱 기분 저런만큼 달달하고 지금 딱 오레오랑 초코 남았잖아요 황치즈, 크렘브릴레, 소티카라멜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왜냐면 지금 오레오랑 초코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오레오, 초코 약간 생초콜릿같이 그런 거라서 우유랑 되게 잘 어울린데 얘는 황치즈볼쿠키 5,000원 뽀또 냄새 나 너무 맛있다 이런 식으로 안에 버터쿠키인데 쌍콩인지 뭔가 견과류 같은 게 씹히고 되게 맛있는 버터쿠키에 겉에 황치즈 가루 있거든요 이거 그냥 순삭할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 여기 사장님이 황치즈 맛을 엄청 잘 뽑아내는 거 같아요 와 진짜 아까 마카롱 황치즈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다음 먹을 거 가지고 올게요 얘네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로야디의 찰떡브라우니 6종이고요 13,500원 이건 지금 냉동실에 꽁꽁 얼려놨다가 꺼냈거든요 얘는 거문도 해풍쑥 아, 쑥맛 너무 찌네 씹으면 금방금방 녹아요 오, 맛있어 쑥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할 맛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씹다 보면 금방 녹아요 얘는 로투스 솔티 카라멜 로투스 맛에 맛있어 얘는 이렇게 휘핑해서 먹어야겠다 로투스 맛도 당연히 로투스 맛이라서 너무 맛있는데 앞에 먹었던 거문도 해풍쑥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완전 완전 쫀득 꾸덕이다 진짜 얘는 흑임자 입에 넣자마자 흑임자 향이 확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좀 달달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맛있게 달달한 느낌? 진짜 맛있게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시는 어른들한테 선물해도 좋을 거 같아요 얘는 단호박 냉동실에서 꺼내서 포장레 벗기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놔뒀다가 먹으면 진짜 완전 꾸덕존득! 전체적으로 약간 달달한 맛은 있네요 근데 그 맛있는 떡의 느낌 있죠? 달달한 떡 느낌 제 마음과 다르게 계속 턱에서는 소리가 나네요 얘는 모카 입에 물자마자 커피향이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향이 다 되게 진하다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먹었나봐요 지금은 이제 딱 씹기 좋아 얘는 초코 되게 쫀득한 브라우니 맛이 나면서 호두! 이거는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거 같아요 호두 향이 확 들어오는데 또? 맛있어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거는 거문도 회풍쑥이었던 거 같아요 그거 진짜 냉동실 쟁여놓고 싶다 이 쯤에서 과자 타임을 가져볼까요? 얘는 화삭칩, 트러플 솔트 맛, 샤워 어니언 맛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 바삭하네요 그리고 약간 단맛 있는 진짜 그 사워 어니언 맛? 그 소스 이쪽 그 맛이에요 약간 살짝 달달해 감자칩에서는 은은하게 단맛이 있어서 그건 약간 호불호 있을 거 같아요 은은하게 트러플 향 나면서 짭짤한 소금 맛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러플 솔트 맛이 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으웅 얘네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겨울과 봄 사이에 마들렌 2종이라 에그타르트는 6급 박스로 샀거든요? 계절 타르트 3종 오리지널 3개에서 6개 들은 게 16,290원 마들렌은 개당 2,500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두 세트 주문했는데 이거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같이 돌려봤어요 에그타르트 F 돌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또 주문해드리면 되니까 와 진짜 진해, 쏙맛 진짜 이거 쏙맛을 엄청 사서 냉동실에 재미놓고 싶다 와 진짜 맛있어 얘는 레몬글라세 사각사각 씹히는 소리 들려요? 위에 이거 단단하게 코팅되어 있어 상큼한 설탕 코팅? 얼려놔가지고 꾸덕하네요 쫀쫀해요 레몬 마들렌코 파운드빵? 그냥 평범한 파운드빵일 수도 있는데 위에 글라세가 너무 맛있게 잘 입혀져있다 얘는 홍차글라세 얼그레이 향이 확 올라와요 여기 너무 맛있어 오늘 제가 유난히 되게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맛있거든요 얘는 오리지널 에그타르트 같거든요 애플 시나몬인가 봐 밑에 사과잼 이렇게 아 맛있네 에그타르트도 겉에 타르트진은 되게 바삭하면서 기름 살짝 지면서 고소한 그런 거고 안에는 에그타르트 맛있는? 이건 뭐가 보면 오리지널지? 얘가 오리지널 같아요 되게 고급진 맛! 에그타르트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맛 굳이 맛설명하지 않아도 에그타르트 고급진 맛 그 설명이면 다 무슨 맛인지 알겠죠 여러분? 얘는 통팥인가 봐요 나 아까 블루베리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게 통팥이었나 봐 아 이거 맛있는데? 난 그걸 어떻게 블루베리라고 생각하고 먹었지? 통팥이었거든요 밑에 팥이 얇게 깔려있는 걸 아 이게 블루베리 알갱이 고 맛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나 봐 이게 블루베리네요 여러분 블루베리가 엄청 맛있네 해장 타임이 왔거든요 살짝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해장할 거 가지고 왔고요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홍이 부대찌개의 부대찌개예요 9,000원 주고 구입했고 이거보다 국물하고 건더기 더 있는데 일단 먹을 만큼 담아왔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팩에 들어있어서 그냥 이거랑 이거 넣고 끓이면 돼요 근데 되게 간단하길래 어제 먹은 겉절이랑 땡마랑 면이 다 퍼졌을 거 같은데? 일단 그 약간 신김치맛 나는 부대찌개 맛 이거 맛있네요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전 오늘은 면만 먹을게요 맛있네요 막 엄청나게 특별한 맛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딱 부대찌개 맛이에요 근데 이제 팩에 아까 봤던 것처럼 들어있으니까 간편하고 밥에다가 국물 쓱쓱쓱 올려서 비벼 먹기 좋은 땡마랑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젓가락 끼우려고 되게 밥을 부르는 맛이네요 여러분 밥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쩌지? 밥 진짜 딱 세 숟가락 정도만 갖고 올게요 진짜 딱 밥 세 숟가락이라 국물 조금 해서 이게 확실히 라면하고 부대찌개는 다른 거 같아 라면이었으면 그냥 면먹고 말면 되는데 이거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굉장히 개운해졌어요 완전 나는 특히 부대찌개를 밥 없이 먹을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그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밥까지 먹기에는 너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벼서 이렇게 슥슥슥 비벼 계속 떨어지네 비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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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랜만에 스팸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 두대찌개의 생명은 스팸인 거 같아요 진짜 지금 오후 3시가 약간 넘은 시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촬영할 때 이렇게 양껏 많이 먹고 나면 이때부터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뭐 안 먹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공부 운동하고 문체를 재우고 나면 한 11시쯤 되고 그때 방에서 나와서 편집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재할 일하고 한 2시쯤 자요 1시, 2시 뭐 진짜 너무 피곤할 때는 12시 잘 때도 있고 그냥 그래서 잠들 때쯤 되면 다시 뭔가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 딱 그게 돼요 저는 그 사이클이 잘 맞아요 그리고 클린한 식단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하고 다 그때그때 맞춰서 수년간 해온 운동 식단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항상 달라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저렇게 해요 하는 정답이 없어요 밥이랑 같이 드셔야 되고 스팸 진짜 맛있네 전 이제 얼룩 먹고 치울게요 여러분 맵진 않은데 이거 먹으니까 손물이 계속 나오네 원래 이거는 오늘 먹으려고 꺼내놓은 건데 배부르거든요? 근데 맛만 좀 보려고 아니 어저께 영상 댓글에 언니 아까 왜 보여주기만 하고 안 먹냐고 아까 먹는 게 최애 영상인데 하면서 그러길래 맛만 좀 보려고요 지금 시간이 나 뭐해ㅋㅋ 촉박합니다 이제 이거 딱 먹고 오늘은 뭐 안 먹으려고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아이스크림 올려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이스크림까지는 못 먹을 거 같아 생긴 거 보면 흔한 약가겠지 싶잖아요? 아니에요 맛있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익스런트가 이뿐가? 전자레인지 돌리고 익스런트 먹고 딱 끝낼까요? 배불러 맞아 사실은 어저께 나름 스스로 보상을 했어야 됐는데 오늘 다 보상하네요 근데 이거 노란색보다 하얀색 우유 맛이 더 잘 어울린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맨날 왜 치킨이 오는 거야? 얘는 굽네치킨에서 주문한 갈릭마왕 그리고 얘는 테리로제 떡볶이에서 주문한 투운바 떡볶이에 후루룩 누들밀떡 선택했고요 중국 당면 추가하고 소시지 2개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둠튀김이랑 닭껍질 튀김이고 얘는 주먹밥 얘는 서비스로운 모닝빵인가 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론 땡마도 준비돼 있고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안이 첫입 들어오자마자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꾸덕하면서 완전 나 로제야 맛있어 제가 먹어본 요새 떡볶이 중에 제일 꾸덕한 거 같은데요, 여러분? 툭 바라서 그런가?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 떡볶이 맛집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맛봐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떡볶이 떡은 어떨지 떡볶이 떡도 진짜 야들야들하고 와 진짜 꾸덕해요 제가 먹어봤던.. 난 로제하면 무조건 꾸덕꾸덕하고 좀 느끼하면서 찐하고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완전! 중국 단물들 좀 뭐 치워야겠어 소스가 없어지고 있어서 중당 살짝 옆으로 놔둬야겠어 일단 이렇게 잘라놨고 중당 건져 놨거든요, 소스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 갈릭마왕 마늘치킨 좋아하실 분들 좋아할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 있겠다 약간 달짝지근한 마늘치킨인데 마늘향이 되게 많이 나요 저는 호! 컵레는 닭이 진짜 작다 이거 봉인데 닭봉 알죠, 여러분? 진짜 작네? 이게? 촉촉한 스타일인데 달짝지근하면서 마늘향 굉장히 강한 마늘치킨이에요 이거 좋아하실 분들 많겠는데? 그리고 얘는 닭거틸튀김인데 여기 닭거틸튀김 맛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닭거틸튀김 시켜먹어 본 것들 중에 제일 맛있어 그냥 튀김이 되게 맛있는? 되게 바삭하고 이게 겉에 생마 올려서 마블링 소스 있거든요 무조건 닭껍질튀김 같이 시켜야 되겠네요 너무 잘 어울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도 이제 떡볶이 맛집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빵 되게 따뜻했는데 이렇게 소스 듬뿍 묻혀서 따뜻할 때 바로 먹었으면 완전 맛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 좀 식었거든요 아 한 줄 이렇게 길어? 한 줄 이렇게 길어? 무조건 맵기를 4단계 이상으로 시키세요 하나도 안 매워 지금 4단계 청양고추였거든요 맵게 시켜야지 끝까지 되게 맛있게 먹을 거 같아요 진짜 진해요 소시지도 맛있어요 사실 소시지 맛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다들 소시지 추가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육즙이 나오는 되게 맛있는 소시지야 소시지 추가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맛있어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드리자면 제가 시켜먹어봤던 닭껍질튀김 중에 제일 맛있었고 추가했던 소시지들 중에 제일 맛있어요 두 개 진짜 완전 이렇게 메추리알도 들어있고 튀김하고 여기 또 치즈 떡도 있거든요? 아,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음~! 나는 너무 인상 쓰고 있어서 아 근데 맛있어서 자꾸 인상이 써져요 오징어 튀김이 이렇게 길게 오거든요? 엄청 통통하죠? 약간 평범한 모양은 이런 데 약간 평범한? 이건 뭐지? 새우튀김인가 봐 무슨 고구마, 민마리, 만두, 야채튀김 다시 치킨 먹어볼게요 아까 첫 입은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마늘 향이 진짜 강해요 어? 옆에 마늘 후레이크들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밥맛도 되게 강하거든요? 마늘맛도 강하고? 먹다 보면 약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마늘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봐도 될 거 같아요 굽네 날개가 그리고 뭐 다들 시켜먹어도 될 거 같고 취향이 맞춰서 그리고 이 튀김들은 제가 너무 식었거든요? 얘네들은 놔뒀다가 에어프라이어 데워 먹을게요 아 저 계속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시만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거는 토핑 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로제떡볶이도 주문해봤거든요? 지금 한 입 먹어볼까요? 아 치즈 떡 먹어볼래 토핑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일단 갖다 놓고 와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게 보니까 토핑바가 훨씬 로제스러워요 로제 떡볶이는 약간 조금 더 달달하고 고추장 맛이 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핑바가 더 맛있다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제 좀 약간 TMI라서 이거는 제가 편집할지 쓸지는 제가 어저께 머리를 감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숏컷에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지 이제 좀 1년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사실 머리를 자른 가장 큰 이유가 머리 말리는 시간이 아까워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또 역평 때문에 미용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머리 말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참 머리 말리면서 막.. 막.. 아무튼 그런 생각 들면서 감회가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50살에 저를 만나게 될 날이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더 여유가 생길 거고 저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 거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거는 진짜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같이 나이 들고 그런다는 게 되게 슬프긴 한데 제가 엄마 나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 나 갑자기 왜 눈물을 하려고 그래? 미쳤나 봐.. 그 생각만 해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어? 나 미쳤나 봐 나 진짜.. 빨리 먹어야겠다 어.. 왜 이래? 소시지 꼭 추구하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튀김하고 이 빵은 도착하자마자 드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곧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얼른 후자전 먹고 튀김은 나중에 에어프라이어를 돌려먹을게요 이거랑 이거는 다 먹을 거예요 먹고 입가심할 거 간단히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진짜로 입가심할 거 가지고 왔고요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이삭 떡빵에 동쑤기 10개 2만 원 주고 주문했고 지금 이거는 자연해동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좀 딱딱해가지고 원래 딱딱한 건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렸거든요 연유랑 진짜 입가심만 할 거예요 난리가 났어 어떡해 이렇게 안에 하얀 거피? 이 앙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앙금이에요 이거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앙금 진짜 맛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떡도 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많이 들어있고 어른들 엄청 좋아하실 빵이네요 아 떡!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리는 떡 맛있어 원래 전자레인지 데워먹는 빵 떡인가? 전자레인지 데워두세요 아우 손 좀 닦아야겠다 아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왔거든요 어저께 이거랑 같이 못 먹은 게 내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아까 그 떡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다시 막 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되나 봐요 짠~~ 아 진짜 맛있다 겉에가 더 막 바짝해지고 이래서 너무 맛있어 전 이거 입가심 마저 하고 내일 맛있는 걸로 다시 올게요 아니면 내일은 모레 촬영 못 할 수도 있어요 모레 그러면 올해는 이 맛이 안 났어요 안녕 왜 전자렌지 살짝 돌렸다가 시키면 겉이 이렇게 더 바짝해질까? 나는 또 전자렌지로 가야지 안녕! 부상대사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살짝 식혀서 아이스크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브레드1947의 각종 빵들이고요 지금 에프 돌린 것도 있고 자연해동한 것도 있고 아직 에프 덜 돌린 것도 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진 않고 반 정도 먹으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더블치즈 화이트먼 3,000원 너무 부드럽고 너무 쫄깃한데? 안에 하얀색 치즈랑 노란 치즈랑 2개가 들어있고 빵이 너무 부드럽고 쫄깃해요 진짜 맛있어 그런 빵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할 빵이에요 저도요 이거 대충 먹어보면 알잖아요 여기 빵 다 되게 맛있을 거 같은데? 완전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그냥 자연해동해놓은 상태거든요 너무 부드러운데 완전? 엄청 배고팠는데 진짜 맛있다 딱 이 부분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와볼게요 전자레인지 아주 살짝만 돌렸는데 빵 자체가 되게 맛있고 치즈도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어 완전 여러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만큼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어 너무 감동이.. 제주쑥 치아바타 4,000원 쑥 향이 막 나면서 되게 담백한데 쫄깃퐁신한? 엄마들 엄청 좋아할 빵이네요 더블치즈 화이트봉 그것도 뒤에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 엄마 드리려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취향을 아니까 그런 것들은 2개씩, 3개씩 주문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맛있는 그런 빵이에요 약간 담백한 맛을 연유와 함께 이것도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연희랑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휘핑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콩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연유를 올려도 맛있고 휘핑을 올려도 맛있네요 빵 자체가 워낙 맛있어서 좀 심심한 듯한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재주문 각이고요 더 먹어봐야겠지만 제 기준 빵 맛집인 거 같아요 얘는 퀴나망 3,800원 원래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냉동실에서 꺼내면서 떨어뜨려서 코팅 되게 잘 된 그 느낌 보여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안에는 겹겹이 피스츄리에다가 겉에 달달한 시럽이 코팅되어있고 무조건 에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막 시럽이 되게 많이 뭉쳐있는 곳은 또 쫀득쫀득해 심지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휘핑 올리라고 제가 아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기분 되게 좋아요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땀 진짜 많이 흘렸거든 운동할 때 그래서 약간 좀 지쳐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해 쫀득하면서 꾸덕한 부분도 있고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디저트 맛집이에요 인상 좀 그만 쓰자 디저트 맛집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완전 대박 얘는 크림치즈 무화과 4,000원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림치즈가 잔뜩 있는 부분을 베어물었네요 무화과 크림치즈 전체적으로 재료에 비해서 빵 가격이 가성비 좋은 느낌? 빵이 굉장히 곱씹을수록 맛있고 여기가 빵 자체를 다 되게 잘하는 곳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빵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슬라이스해서 펭고비나 애플 돌려먹어도 맛있을 거 같고 이렇게 콩보로 너무 맛있어 이거 두 개를 제가 지금 애플을 안 돌렸거든요? 이거 두 개만 살짝 애플 돌려서 올게요 에어프라이어에 막 데워왔고요 얘는 할라피뇨 베이컨 치즈 바게트 4,000원 한번 먹어볼까요? 안에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할라피뇨가 딱 매콤한 맛을 내주니까 너무 맛있는데? 할라피뇨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빵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그냥 완전 맛있다 진짜 적당하게 짭조름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 단맛도 있으면서 매콤한 맛도 있고 치즈에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빵에 마요네즈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굽네 마블링 소스랑 잘 어울릴 거 같아 최근에 먹었던 조리빵 중에 되게 맛있는 탑 오브 탑에 어떻게 애플 무조건 돌려드세요? 안은 되게 퐁신 쫄깃해요 완전 진짜 뭘 찍어 먹어도 다 잘 어울리고 얘는 페퍼로니 콘치즈 깜빠뇨 3,800원 바게티보다 빵이 좀 더 부드럽네 아 네 아 콘치즈 잔뜩 들어있어요 아내가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3,800원이야? 콘옥수수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빵도 그냥 빵이 아닌가 봐 올리브가 들어있는 깜빠뇨인가 봐요 너무 맛있잖아 얘는 매콤함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 진짜 소스랑 잘 어울릴 연유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깜빠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게티보다 깜빠뇨가 더 부드럽네요 완전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재주문 해놔야겠네요 이 집도 집 앞에 있었으면 엄청 자주 갔을 그런 빵집이지만 택배가 되니까 다행히도 이쯤에서 중간에 과자를 또 먹어볼까요? 얘는 구운 짜장, 얘는 칸츄리콘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에 구운 양파 그거처럼 시즈닝이 있는 입에서 사르르 녹는 입천장에 다 들러붙는 그런 식감의 과자인데 짜장 맛이 은근히 좀 진하게 나는 거 같아요 구운 양파가 개인적으로 더 맛있는? 마요네즈로 진짜 잘 어울린다 마요네즈로 진짜 잘 어울린다 버터구이 맛이 살짝 나면서 은은하게 단맛도 있고 오징어 버터칩하고 좀 비슷한데 좀 더 단단하고 버터향하고 달달한 맛이 더 강한 요즘 찍어먹기 엄청 맛있는데? 종종 생각나서 사먹을 거 같은 약간.. 음.. 근데 얘네가 다 많이 식어서 F&S 아주 살짝만 돌려올게요 그립 될라나? 너무 식었는데? 얘는 백운산마늘바게트 4,500원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되게 뜨끈뜨끈하거든요 먹어보자 되게 촉촉한 스타일의 마늘 기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기름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호불호 있을 수 있겠다 앞에까지 먹은 빵들은 진짜 다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마늘맛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기름진 스타일 근데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조건 이런 빵은 F 돌려야 되니까 얘는 단호박 식빵 5,000원 헉! 뭐야 여러분 뭐야 단호박이 되게 묵직해요 진짜 무겁거든요 전부 단호박인가봐 애플을 두 번이나 돌렸잖아요 겉은 되게 바짝하고 안은 되게 쫄깃쫄깃한 상태거든요 근데 안에 단호박이 단호박 샐러드? 이거는 진짜 단호박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할 빵이네요 이게 약간 적당하게 담백하면서 단호박 샐러드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 샐러드보다 좀 덜 단?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제가 약간 원래 구황작물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단호박을 되게 좀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빵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까 먹었던 어떤 빵하고 되게 비슷한데 담백하면서 되게 맛있는 호밀빵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곱씹을수록 되게 맛있는 이건 진짜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진짜 먹을수록 맛있어 빵이 이런 느낌 이 빵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빵을 잘하는 데가 있었다고? 근데 왜 이제서야 시켜 먹은 거지? 막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떡해 근데 사실 뒤에 안 써놨구나 먹물 치아바타랑 아까 제가 처음에 먹었던 더블치즈 화이트버니랑 또 팝크림치즈인가? 뭐 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것도 뒤에 또 남겨놨거든요 엄마 먹을 때 제가 뺏어먹어보고 얘는 월럿 브리오슈 3,500원 곱씹을수록 맛있는 곱빵에다가 위에 진짜 그 뭐죠? 머랭 같은 거? 제가 애플 두 번 돌려서 지금 까딱하면 입천장 까질 너무 맛있다 이것도 얘도 약간 우유 적셔먹어도 맛있을 거 같고 휘핑도 엄청 잘 어울릴 거 같은? 이거는 안에 호두 그냥 약간 쫀득한 건 과일? 그런 거랑 아! 건포도가 있네요 여러분 건포도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오늘 진짜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얼른 치우고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연유가 남아서 그것만 좀 먹으려고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인사 다 해놨는데 또 해야 되네? 여러분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림프 마사지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저는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도 좀 하고 또 열심히 편집하고 또 열심히 젤도 하고 그렇게 보통의 나날들을 잘 보내고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또 뭐 맛있는 걸 가져와야 될까 진짜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진짜 맛있는 거만 먹고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 안녕 전화 진짜 평생 팥을 삶아야 되는 건가? 근데 playlist에 많은 오늘은 NA 씹어 meaning 우리도 사람들이 혹시나 앞으로 노을 맞다보기 떨어éo 우리 한달지%네 다리를 다녁 Casey